1. 사바이딩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의 모든 것들이는 완전 복음의 향주되시길 기도합니다. 10월 마지막 주 하나둘이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1월 4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11월 7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1월 1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20차 미주 랩런트 대회 RCA가 미국에 없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는 주제로 시카고에서 진행됩니다. 11월 22일부터 23일 리더 수련회를 시작으로 본 대회가 23일부터 3일간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아.kr의 해외 집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화요지자 훈련이 11월 28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1월 22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스페인에서 진행되는 2023 유럽 산업인 대회 및 전도집회에 참석하십니다. 금일 3부 예배는 70편장 헌신 예배로 들여지며 찬양대 연습이 오후 3시부터 찬양대실에 써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정기재직회와 전도기회 위원회가 다음 주 이래 있습니다. 유아 세례와 입교를 포함한 세례문답 공부가 2부 예배 후의 유년부실에 써 있습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대학원 4강 성경과 신학이 오후 2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대교구 유천구역 정재원 김유리 집사 가정 출산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가정과 랩런트를 위해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이도 a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